플레이어를 위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AUX를 앱과 연동하여서 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일단 AUX를 구매하시고 나서요 이제 AUX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앱입니다 보통은 이제 pc 와 패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앱을 활용하는 이유는 앱 안에서 세부적인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앱을 꼭 다운 받으셔서 이 AUX를 사용하실 때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유니버셜 오디오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되요 접속을 하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아날로그 하드웨어 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할게요 그러면은 왼쪽 가장 끝에 AUX 앰프트 박스 여기를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AUX 제품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구요 네 여기 이제 내려오시면 AUX 앱 앱 매뉴얼 이라고 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운로드 AUX 앱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폴맥 이라는 요게 존재합니다 요걸 눌러 주시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실행되는데요 자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그럼 이제 다운로드 폴맥을 누르시면 이제 왼쪽에 이제 지금 저장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겠구요 다운로드에 이제 DMZ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앱을 실행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앱을 실행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건 당연히 유니버셜 오디오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가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산 거에 대해서 등록을 이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메일과 이제 뭐 이런 여러가지 인증 방법이 잠깐 있는데요 뭐 그 부분은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인 이제 정보가 이제 오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후 보려드릴 순 없구요 자 일단은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애플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일명이 DMZ 입니다 그래서 DMZ가 실행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PC에서 EXE 파일 같은 거죠 DMZ 파일 누르시면은 이렇게 옥스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옥스 요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옥스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옥스 검사 중 이라는 글이 뜨고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열겠습니다 저희는 열어야겠죠 네 열기 하겠습니다 자 열기를 누르시면 요 이제 앰프탑 박스 이렇게 옥스 앱이 화면이 돌고 있죠 자 이제 옥스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인드 마이 옥스를 눌러 주시면 여기서 이제 처음에 찾는 이게 뜨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정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 아마 찾지 못할 거예요 왜 찾지 못하냐면 이 옥스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 와이파이를 쌓아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와이파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뭐 여러가지 와이파이 주소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옥스 006094 네 이게 저희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옥스의 이름이에요 얘를 눌러 주시면요 이거 잘못 눌러줬네요 다시 할게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와이파이가 하나 생겼네요 네 요거를 클릭을 해 주시면요 이 옥스 자체에서 와이파이를 쌓아주기 때문에 얘가 이거를 인식을 하고 옥스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파인드 마이 옥스를 눌러 주시면요 옥스 앱이 지금처럼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요전에 저희는 사실 지금 벌써 옥스를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처음에 옥스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옥스와 이 옥스 이름에 대한 이 뒤에 이제 보면은 패스워드가 적혀 있습니다 그 패스워드를 사실 입력을 해 주셔야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사이트에서 한번 이제 메일을 통한 인증 요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옥스 앱을 한번 껐다 키시고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지금 따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되게 되게 심플한 거여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옥스의 외관과 이제 기능을 설명한 이후에 앱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옥스 앱을 키시면은 굉장히 멋진 이 옥스 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스튜디오 룸 안에 있는 앰프와 이 마이크 세팅이 되어 있는 그림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앰프를 쓰고 어떤 마이크를 쓰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를 보시면 여기 앰프와 마이크 세팅이 그려진 이 그림이 릭이라는 구조 안에 들어있는 이 공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여기 양 끝에 보이시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 릭이라는 세팅이 변경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옥스 안에서는 여섯 가지의 릭 세팅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양한 최초의 팩토리 세팅으로 제정되는 여섯 개의 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릭을 쓰실 때 뭐 되게 불편함 없이 이거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너무 손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금 바깥에 외관에도 보면 릭이라는 이 노브가 있죠 얘를 돌리면 자연스럽게 릭이 변경됩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옥스에서 제공되는 여섯 가지 릭 세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손쉽게 이 릭이라는 부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눌러 주시면은 이 옥스에서 제공되는 여섯 가지 세팅을 그림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는 어떤 릭이 들어있다 두 번째는 어떤 릭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 세팅이 있는데요 세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크게 만지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세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좀 여러분들이 이제 옥스를 쓰시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컨트롤 해야 되는 컨트롤 부위입니다 첫 번째 캐비넷 여러분들 이렇게 캐비넷 눌러 주시면 캐비넷이 말 그대로 이 캐비넷 앰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비넷을 누르시면 굉장히 많은 류의 앰프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앰프 캐비넷을 여기 영어로 이제 그리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앰프 특징과 뭐 이런 앰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읽어보시고 뭐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는 선택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귀로 선택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고 싶은 앰프를 캐비넷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앰프를 선택하셨으면 또 눌러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밑에 보면 50와트, 100와트 자신이 쓰고 싶은 와트 수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피커, 브레이크업, 노브죠 이것도 간단하게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사운드 컨트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이크 1,2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복스의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둘은 일단은 지금 이 플랫폼은 동일하고요 이 기능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를 눌러 주시면 마이크의 종류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다이나믹, 리본, 컨덴서, 다이렉트 이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는 조금 특이한 경우죠 말 그대로 DI 박스에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사운드를 이제 뭐 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크 종류를 선택을 내가 원하는 걸 해서 마이크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OFFX6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바뀌시는 게 보이시나요? 마이크의 각도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리내는 똑같은 마이크를 썼지만 이제 마이크 수음되는 방향을 바꿔서 사운드를 좀 더 다른 식으로 연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정말 스튜디오에서 엔지니어가 앰프 세팅해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마이크 각도를 이제 활용해서 앰프 세팅을 바꾸는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 NOV 버튼 하나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너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되게 심플합니다 이게 선이 그어져 있죠 로우컷 버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초저역대 저음을 깎아서 벙벙대는 소리라거나 이제 로우가 너무 이제 풍성하게 들릴 때 이것을 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EQ라고 적혀 있는데요 뭐 이거는 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앱에서는 기본적으로 옥스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이거 같은 EQ잉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앰프에서 나온 이 소리를 가지고도 이 안에서 EQ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요 여기 이제 뭐 보시면은 그래픽이라고 있고 터치라고 있는데 이걸 바꿔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퀀싱 프로그램에서 되게 보기 쉬워셨던 이 환경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있다가 다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EQ를 설정하여서 앰프 이제 첫 번째로 헤드로 여러분이 사용하시겠죠 헤드에서 잡은 톤 이외에 최초로 잡아놨던 톤과 달리 이제 이 공간에서 울리고 여기서 들리는 소리를 이제 마이크로 수임될 때 EQ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펜이 있죠 레프트로 나눌 것인가 R로 나눌 것인가 네 여기는 레벨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뮤트 솔로 뮤트는 말 그대로 소리를 뮤트 시키는 거죠 그리고 솔로잉으로도 들어보실 수 있고요 네 마이크2 동일합니다 자 마이크2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환경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어 오프 액시스를 누르면 이제 마이크의 각도나 여러가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여기도 로우컷이 가능하고요 여기도 EQ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여기도 이제 레프트 라이트 펜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좋은 점은 뭐냐면은 내가 어 마이크를 1번은 좀 왼쪽으로 2번은 좀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소리를 조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 각기 마이크에서 나오는 이 레벨링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룸 마이크 룸 마이크도 마찬가지요 이 룸에 대한 마이크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리본 컨텐서 뭐 여러가지 마이크를 제공해요 정말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룸에서 녹음하는 이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되게 심플하면서도 많은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댐프 여러분 그림 보이시나요? 밑에 카펫을 깔렸다가 이제 없어지는 장면들을 계속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카펫을 깔므로써 여기 공간 안에서 소리를 어떤 식으로 잡을지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시면서 하시면 더 잘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이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크업 버튼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룸 마이크에도 EQ잉을 여러분들께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다면은 그냥 꺼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펜을 레프트 라이트로 나눌 수 있고요 밑에 레벨링을 조절할 수 있고 뮤트 솔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스터 단야에 보면 여러분들 많이 많은 것들이 보이죠 EQ, 1176SE, 딜레이, 플레이트 리버브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EQ 한번 눌러보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쉽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려운 용어를 모르시더라도 그냥 만져보시면 소리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우에서 하이까지 그럼 로우, 미들, 미들 이런 식으로 내가 부스팅 시키거나 깎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노브로 설정해서 여러분들께서 EQ잉을 세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뭐 여기 하이컷, 로우 컷 그리고 파워 이거 지금 되게 아날로그적이죠? 파워로 키시면은 이제 파워 켜지고 꺼지고 그리고 뭐 레벨링 조절하실 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터치 그래픽에 그래픽 이큐라이저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게 잘 돼 있습니다 네 1176 여기 컴프레서고요 여러분들께서 컴프레서를 켜서 조정할 수 있고요 뭐 기능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일단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인풋아웃풋 이제 게인을 조정하고요 어떻게 릴레이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컴프레서에 대한 것도 가능합니다 네 딜레이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딜레이 값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을 껐다 켜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딜레이 정류라든가 모듈레이션의 정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트 리버브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리버브도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되게 쉽죠 뭐 일단 보기에도 너무 간단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장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여기 보시면 네 마스터의 레벨링이겠죠 네 지금 전반적으로 옥스 앱의 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옥스 앱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옥스 앱을 반드시 다운받으셔야 이 옥스를 100% 사용하는 기능 활용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옥스 앱을 유니버셜 오디오 사이트에서 꼭 다운받으셔서 이 옥스와 연동하셔서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오늘은 옥스 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옥스의 앱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